전 청조 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씨 신병 확보를 검토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전 씨 사기 의혹에 남 씨가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모두 3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